앤 또 안 왔네. 짜잔! 저 에이스 될 것 같아요. 어디서 오자마자 네가 화장을 잘해? 여자친구의 수원 씨, 예린 씨! 잘생긴 사람 부담스럽습니다. 예린아. 어머! 표정 바뀌었어. 예린아 도망갔어. 은인아 도망갔어. 오 마이 갓! 킨대왕전입니다. 수원! 우리가 지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야, 조작이야. 에이스였네! 어만 시즌 1부터 함께한 사람 같아. 차학연 저 친구 화장 꼴찌하게 해주세요.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